1,600억 원을 들여 만든 포항 운하가 꽃밭으로 전락했습니다. 포항을 세계 4대 미향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밑그림은 온데간데 없고, 상업용지는 4년이 넘도록 빈땅 신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공 2년 만인 2014년 완공한 포항 운하, 경산강에서 죽도시장까지 1.3km 물길을 복원한 사업으로 포항시가 500억, 포스코 300억,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 등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포항 운하 홈페이지에는 포항을 세계 4대 미향으로 만들어 해양 레포츠와 의료관광을 연계해 철해 도시에서 환경과 관광도시로 거듭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청사지는 안타깝게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죽도시장, 송도를 지척에 두고 있어 부동산 가치는 매력적이지만, 상업용지 개발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운하관리팀까지 만들고도 단순 유지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가 상업용지를 황무지로 방치해 민원이 생기자 꽃을 심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대기업을 접촉해 봤지만 땅이 협소하고 재반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린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 촉진 지구에 묶여 온갖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은 실망감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고향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완성한 운하지만, 뒷심이 부족해 당초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서 포항시는 두호 마리나나 해상 케이블카 등 기약 없는 사업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